반갑습니다 김성원 교무입니다 세상에 나게 되면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실히 소통하고 마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통을 부단히 연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 소통입니다 세상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불통에서 시작됩니다 21세기 들어서서 인류는 인터넷의 발달로 서로 간의 소통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흔히 소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은 소통의 시대라고 칭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피자를 먹으려고 한자리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피자를 먹으며 즐거운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사진을 찍자며 가게 앞에 포즈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그 친구는 SNS 인터넷 게시물로 올립니다 이런 글과 함께 말이죠 진짜 웃기네 맨날 친한 척하더니 혼자 다 먹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럼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지? 혹시 나를 말하는 건가? 나는 두 조각밖에 먹지 않았는데 친구의 게시물로부터 서운함과 원망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당사자 앞에서 말하기는 힘든데 어떻게든 말하고 싶어하는 글 전쟁에서 몰래 누군가 저격하는 듯 자신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상대를 특정하여 공격하는 저격글이라고 합니다 방금까지 즐겁게 놀았던 친구의 심정을 나중에 그것도 뒤에서야 이 인터넷 SNS 글로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게 소통일까요? 네, 21세기는 불통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소통일까요? 이제 가까운 인연도 마주보고 이야기해도 진심을 알 수 없습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해 우리들의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면서 오해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하겠다고 흔히들 하는 착각이 소통은 대화다 즉,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대화를 하는데 언어가 필요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언어는 대화의 도구이자 이해를 돕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우린 언어의 구속에 갇혀버리곤 합니다 한 커플이 밥 먹으러 레스토랑에 왔는데 여자친구가 먹음직스럽게 놓인 스파게티를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친구는 너 밥 잘 먹는다 라고 말하죠 그럼 여자친구는 나 살찐 거 놀리는 건가? 라고 오해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소통은 불안전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 하지만 언어는 무상합니다 나는 소통을 갈구하나 언어는 불통입니다 나는 구체적이고자 하나 언어는 추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면서 오해의 근원입니다 소통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주는 한 방송에서 어머니와 딸이 등장합니다 모녀는 자꾸 풀리지 않는 서로의 갈등을 해결해달라고 한 프로그램에 의뢰를 신청한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두 모녀의 갈등을 집중 조명하려 합니다 모녀 간의 대화는 말싸움이 됩니다 서로 대화가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내 얘기 들어 내가 뱉은 말은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에게 먹이기 위해서 두 단위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소통에 대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소통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착각에서 비롯된 대화는 생각의 표현, 소통의 매개였던 언어를 탈바꿈시킵니다 언어가 서로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서로 간의 말싸움은 아주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일방적입니다 내 얘기 들어 이 일방적인 소통을 체험해보는 영상을 또 보게 되었는데요 종이소통 게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서 있습니다 종이를 들고 한 사람은 만들고 싶은 모양을 그 종이를 접고 찢어서 만듭니다 다만 이 등을 맞대고 있는 반대편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요 반대편은 일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듣고 말하는 사람의 말에 이해했으면 네 라고 대답함으로써 반대편에서는 듣고 그냥 종이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말하는 사람의 종이는 동그라미가 나오고 반대편 듣기만 한 사람은 세모 종이가 나왔습니다 아니 말하는 사람은 동그라미 같은 마음으로 말하는데 이 듣는 사람은 세모 같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대화는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잘 이해했을 거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오해는 여기서 빚어지는 게 아닐까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데 상대방은 이런 마음으로 들어요 같지 않으니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해로 가득한 내 말만 계속하고 당신은 당신의 오해로 가득한 나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대화만으로 상대 전부를 파악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로 상대 전부를 알았다고 착각을 하죠 소통을 하겠다고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소통은 쌍방이며 불통은 일방입니다 오해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언어 일방적인 주장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 이제야 말하죠 대화가 필요해 여태껏 대화해놓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소통이란 한자어로 트일소, 통할 통자입니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뜻이란 생각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서로 같다 그래서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통하고 통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는 것이죠 대화를 그저한다고 소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같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우린 소통에서 흔히 쓰는 듣기와 말하기 그런데 부지증으로 하는 듣기와 말하기가 아니라 잘 말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대종경 인도품 35장에서 제자들이 신문에 나온 한 사건에 대하여 이것저것 토론을 합니다 신문에 나온 그 사람의 가치, 우열, 선악 따위를 평가하고 논합니다 이를 들으신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대들이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가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선악의 원인과 결과 여하를 자상히 살펴 내 앞길에 거울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을 밝히도록 하라 이러한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신문은 산경전이요 회복의 자료가 될 터이니 그렇지 못하면 그저 날카로운 소견과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일에 대해 입을 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면적인 사건 하나로 타인을 밝히는 것을 좋아하죠 사실 이것은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로 보지 않는 어리석은 대화의 출발점이죠 통만법 명일심 모든 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 밝힌다 이것이 공부인의 잘 듣기 대종사님께서 행하시는 경청법입니다 소통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 중에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받는 것입니다 종교 칼럼에서 보았는데 만약 당신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온 사람의 것이지요 라고 답했더니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에게 욕하고 소리쳤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욕을 하는 사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대화는 죽은 대화가 됩니다 경청에는 대화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경청에는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모두가 부처다 라는 대전제로 시작됩니다 경청에 공경할 경, 존중입니다 잘 듣기란 경외심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경청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말을 듣는 와중에도 다음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경청을 못한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나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오로지 나만 위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듣기란 남의 말로 자신을 비춰보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말만 한다는 건 물론 자신을 많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말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보자면 자기 지착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아집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죠 자기 지착이 강한 사람에게는 타인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듣기란 응하는 것입니다 텅 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을 하려면 잡념이 없어야 합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몸이 상대방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몸이 간다는 건 마음 또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텅 빈 마음이 되어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열어야 합니다 진심이 통할 때 열리는 법입니다 눈은 상대방 표정을 관찰하고 표정은 상대방의 말에 따라 변해야 하고 주임체는 상대방의 말에 장단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상대방은 그런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을 나누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듣기와 반대로 잘 말하기란 무엇인가 말하는 것은 나팔부는 것이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는데요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21장에 이 속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은 불 때 그 곡조는 사람을 편안하게 혹은 불안하게 슬프게 즐겁게 화합하게 다루게 다투게 만든다 그러니 우리들은 경계를 당할 때 나팔은 불 때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모든 일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은 한량 없는 곡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상처 주는 말로써 상대방을 불안하게 슬프게 다투게 만듭니다 말이란 건 참 오묘합니다 말 하나에 어떤 기운을 담느냐에 따라 온갖 것이 달라붙기 때문이죠 같은 대사를 뱉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거나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좋은 나팔로 좋은 곡조를 연주하라 구시 화복문 이것이 대종사님의 대화법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성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공부 정도를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곡조로 말할지 나쁜 곡조로 말할지 잘 공부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가슴에 담아두는 말들이 있습니다 담아두는 말은 칭찬이나 감사 이런 것보다 비난이나 욕하는 말들이 꽤나 남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이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 이야기를 듣는 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욕하면서 말하는 이유 내가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는 이유 거짓말, 망련된 말, 타인과시를 하는 이유 이러한 말들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들릴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으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 또한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나 또한 죄업을 짓는 것에 성공적이었다 인도품 21장 말씀처럼 이 같은 말은 죄를 장만하는 복병임을 인과를 믿는 공부인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잘 말하기란 복을 짓는 것이지 남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말하기란 인격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은 성품이자 인격입니다 나의 과거를 바탕으로 하지만 오늘이자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내게 불성이 있고 부처임을 알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과 존중 속에 대화를 하면 그 자체가 수행이고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소통의 장이 넓어진 현대사회 반대로 보면 말 꺼내기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서로 간의 오해와 편견이 도처에 잠복하고 있어 간단한 의미 전달조차 쉽지 않고 마음을 전하기란 더더욱 어려우며 그 간극은 현재 진행형으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듣고 잘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 인도품에 말씀하신 통만법 명예심이라는 잘 듣는 법과 부시 화복문이라는 잘 말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줄곧 수십 년을 아무렇지 않게 소통을 해왔지만 소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과의 대화는 어떤가요? 소통을 하자는데 진리와의 소통은 어떤가요? 공부인의 소통, 이 성공법에는 일원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내면과 대화를 합니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건 나를 객관한다는 겁니다 성찰이란 나를 대상화한다는 겁니다 공부인은 갑자기 찾아온 감정과 생각을 촌촌히 잘게 분리해 봅니다 이 긴 호흡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더 깊고 숨겨진 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내면과의 시간을 지속해서 가져다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이후 그 숨겨진 생각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일원의 채성이 합하는 순간입니다 발견된 마음들은 가끔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저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내 이야기를 듣게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깨달은 순간을 마주할 때면 혼돈되었던 감정과 생각들이 실타래처럼 얽혔다가 한 올 한 올 풀리는 정리정돈된 기분으로 바뀝니다 성숙한 삶으로 정화된 듯한 기분과 새숨이 차오르는 듯합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래도 공부인들은 내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는 문제에 답은 찾지 못하더라도 틈틈이 성찰의 재료로 이용합니다 그렇게 내면의 근육을 생장시키고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 공부인들은 좌선, 연불, 일기 등으로 성찰합니다 끊임없이 내면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공부인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력과 타력이 아울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진리와 소통하기 위해 신고와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간혹 우리는 이 신고와 기도를 법신불사원님 뭐 뭐 해주세요 호소와 간척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잘되기만을 바라는 신고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말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신고를 모실 때 세상을 향해 올립니다 내 몸과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이야기를 드디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있었구나 그것도 못 듣고 내 이야기만 하고 있었구나 세상은 이미 감사와 은혜로 충만합니다 공부인들은 이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끊임없이 진리와 소통을 시도합니다 홍만법 명예심 부시화복문 오늘 우리는 공부인의 소통법으로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고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상에 합하도록까지 내면과의 대화, 진리와의 소통, 즉 성찰과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찰과 기도가 다 잘 되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드러날까요? 저는 일심합력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일심합력, 원불교 창립정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화합과 단결의 정신 즉 공부인의 소통은 화합과 상생의 결과로 이끌어냅니다 열심히 아닌 일심이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일심이란 무엇인가? 열심히 살자라는 다짐보다 일심으로 살자라는 다짐을 주장합니다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열심히는 부지중에도 가능합니다 부지중 사막입니다 누구나 열심히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심은 알아야 가능합니다 본성과 하나 되는 자리, 상대와 하나 되는 자리, 법도 있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닌 일심입니다 협력이 아닌 합력이라 하셨습니다 합력이란 무엇이냐? 협력과 합력의 차이가 뭘까요? 합력은 작은 힘이든 큰 힘이든 있는 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10을 내놓았는데 나는 1밖에 없어 그 하나만 내놓아도 합력이 됩니다 협력은 상대가 10을 내놓으면 나도 10을 내놓을 때가 협력이 됩니다 동등이라는 단어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따지지 않고 10이든 1이든 모두가 부처하님이 없으니 협력이 아니라 합력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평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공부인의 소통은 대결이 아닙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불화의 근원을 찾아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공부인의 소통입니다 오늘 교대님들께서 이 공부인의 소통법을 터득해서 일원의 진리와 나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본원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